1.9 1.9 1.9 그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즈오 자 티킹 화이팅 짜리 잡았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패빙 2개 먼저 할까? 아 패빙 하나씩 하나씩 패빙 2개 먼저 할까? 오래봐 아 패빙 패빙 나가자 오래라 너 패스 잡아봐 클라 혜모 혜모 뺄게요 마음있어 꼭 기다려 기다려 야 작돌 작돌 탄사 반피 탄사 반피 작게랑 각차 아 저 개피인데 아 저 왼쪽 저거 귓뼈 필이야 둘 더 있어? 작게둘 작게둘 너 피 왜이래? 뭐어? 아군이 펠빙 하였습니다 아군이 펠빙 하였습니다 아군이 펠빙 하였습니다 양반 하나 펠빙 하나 펠스팅 무게빠다 일단 릴빙 하나 길빙 한개 더 다키 뱅 하나 아 큰일 배 펠스팅가 뱅을 안 맞네 오우나 나나 오우나 나나 워더기 비 두개 아 나빙 오우나 나를 다 쐈어요 오우이 자켓컷 자켓컷 올빡스 올빡스 2층 2층 아 2층 올빡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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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빡이 오우 얘 빵컷 중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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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야 쓰나 동원은 킬해야되 나이스 야 오랜만 이거 종민이 지하 뒤측이 계속 올라간다 아까도 전방이었거든 작전망이야 작전망 아 무조건 까 무조건 까 왜 먹지 진짜 이제 바로 한개다 이거 일단 나오지 이건 한개다 나이스 2층에 레이 언더에 삐 하나 언더에 삐 하나 더 언더에 삐 누구다 컷 작게 작게 내가 먹었다 2층에 2층 작게 작게 먹었어 아 이거 삐.. 하아... 이틴 하나 이틴 하나 이틴 좋겠다 아시, 초반에 폭망가고 이틴이던데 자, 2층, 저 2층 밖에서 2층 B, 저 2층 B 2층 폭언다 2층 양장 2층 양 2층 양장 2층 양 멀쳐 했다 멀쳐 2층 탄산 님 4킬 만약에 킬 템포가 빠른데 안쪽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거 뭐야 얻었으면 노랜의 피일 와 이게? 작차 피일이야 와 여깄네 멍멍이 멍멍이 아군이 패배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죽 나갈게 대답을 안 하시노 나간다 패스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는 것 같은데 패스는 없는 것 같은데 패스 중조조조조조조조조조 2층 빛 2개 아 각박빛 났다 계속빙 계속빙 아 우블도 났다 우블도 있다 지금 박스 언덕 하나, 2층 2층, 단체나 2층, 단체나 2층 2층, 어 2층 오른쪽 야 언덕, 언덕, 언덕 크나 큰협볕, 큰협볕 조심 캐릭터 좋다 설하지 설 큰살 할게 큰살 언덕 하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일단 2층 하나 오늘 2층 하나 언덕 하나 나이스, 단 단 단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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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잘하대 오늘? 오오오 신상력 들어가세요 선생님 언제 오셨으니? 저거로 전화쓰다 기둥 llevar만이다가 제가 들어가게쓸께요 나이스 나 패핀하나, 패핑 두개x3 패스 빙 2개 야 탄사 들어갔다 패스 탄사 들어갔어 지어 조심 야 큰작배 하나 큰작배 하나 적배 하나 야 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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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 적배 쓰나 작게 조심해 작게 작게 올해 빼 종작배 안봐 적배 아 죽어 야 여기 필 옥샘초에 필이야 스쿨도 안봐 올베 올베 돌격 올베 이거 올베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할만하다 이거 이거 골병 미션 할만해 진짜 골고루야 골고루 지금 딱 좋아 지금 제가 중작업 오른쪽 옆마 하나 야크 하나로 호가나 중났다 이거 중났다 이거 안나왔어 안나왔어 패핑 2개 나 각밥빙하나 중났어 중났어 빛박 각밥하나 중났어 중독배 둘 나 독빙 플라 노렴이 다시 볼베로 중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나 중 볼륨줄 2치겠어 클라스 나 지하 나 지하 나 지하 나 지하 아우 갑박고 아우 갑박이 있음 클라스 다운 클라스 다운 아 힐칼를 했다 힐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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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야 아 힐칼라 둘 다 힐칼라 둘 다 힐칼라 둘 다 힐칼라 아하다 아다 아다 적게 찾고 한 60p? 오른 눈 안 해주세요 아 힐힐 아 개피 클라스 개패 개피 권해도 될 것 같은데 각박 각박해서 이밀 돈다 힐 아냐 이밀이밀 나 어시 떴어 어시 떴어 이거 오르미가 뒤두인거 같기도 이거 나 짱탈인데 니가 늦게 가도 돼 늦게 나도 째지 말고 늦게 가도 돼 나도 째지 말고 늦게 가도 돼 자깍게 패스 못해 패스 늦게 가도 돼 다 징갚겠다 중 못나갔어 짝으로 짝으로 중 조심 지하 저리 있자 지하 있다 다 짱탈 다 짱탈 지하수 다 짱탈 다 짱탈 다 짱탈 단체 하나 단체 하나 단체 하나 여기 흔들었다 큰아내 작업 좋나 지금 아 이건 답이 없는데 아 기둥스러워 반칙 까비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기기만 하면 돼 이기고 10킬리씩 넘으면 돼 이거 그 뭐냐 큰 늦게 들어오면 띵 들고 있어 띵 들고 가다 나 패스해 패스했다 패핑 그게 나는데 날렸다 짧게 조심해야 돼 짧게 조심 패핑 한개 더 패핑 한개 더 중차 2층 작업 2층 작업 중접비 있다 장 나와줄꺼에요 쩔이징 양념 장풀 살포가나 살포가나 아 자극 작 잡았어 하나 중접해봐 중접해봐 지피 2피 둘 다 컷 야 장아가 되겠어 중접해 준영 아 뭐야 이거는 어 아 장아념장아 클래스니 클래쿼 좌우 오른쪽 좌우 오른쪽 좌우 오른쪽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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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중 나왔다! 중 나왔어! 야 단층 개피! 야 단층 개피! 야 단층 개피! 야 단층 개피! 나 언덕박스포 까줄게! 언덕박스포 까줄게! 중 핀 두개! 중 핀 두개 갔어 상하나! 나가! 야 중차! 야 중차 있어 중차! 야 중차! 자게 탐사! 적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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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2싱 탈게! 지하 지하! 지하! 아 작게 작게 작게! 위치 위치! 위치! 아군이 승리하셨어! 위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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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 천천히! 1팀 하면돼! 윤희! 2팀 하면돼! 동일한거 없어! 허락 없어! 딱히 조심해! 중젓배 피! 여기다! 어 다! 주개 피! 1팀 하면돼! 나 큰저피 온다! 각박빙 뒤에는 우물 조심해! 아라 중빙! 여름이 1팀 하면돼! 중2층 폭행하면돼! 중2층 폭행하면돼! 2쇼 없어 2쇼 없어 야 각박 각박하나 각박하나 하나 더 왼쪽 왼쪽 하나 더 착설 컷 뭐야 펑크랑 중차 펑크랑 중차 해줍니 초장 2칙이와 아 자기 설때됐나 스페셙 아군이 승리하였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